큰일 났어요. 여왕님이 어둠에 갇혔어요. 도와줘, 올라프. 어서 나를 풍선으로 만들어줘. 여왕님, 제가 지켜드릴게요. 클라운 타임, 도와주세요. 지금은 클라운 타임. 알았어, 내가 도와줄게. 드레스 윗부분부터 만들자. 나의 주의를 위해 좀 만들어줘요. 드레스 윗부분부터 만들어줘요. 저거 진짜도 그 마우스 먹고 싶어요. 오늘의 주의를 빨리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의사 머리만 하면 완성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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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